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이는 정말 예쁘죠? 염자입니다. 이 염자는 식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이라면 하나쯤은 다 품고 있는 정말 까다롭지도 않고 쉽게 키울 수 있는 염자랍니다. 이 아이는 또 행운과 재물을 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돈나무라고도 불려지네요. 이 입장 하나하나가 동전 같다고 해서 돈나무라고 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입장만 이렇게 봐도 정말 예쁘죠?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상태라서 정말 꽃이 아니어도 잎이 꽃만큼이나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 지금 만져보니까 얄팍해요. 지금 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겨울에는 가능한 얘를 단수를 시킨 상태라서 조금 물이 고파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염자 하면 꽃도 잎도 이렇게 예쁜데 꽃은 또 얼마나 예쁘게요? 별처럼 정말 예쁘답니다. 근데 이 염자는 좀처럼 꽃 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염자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해야 꽃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무리 키워도 키워도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꽃을 볼 수 없으니 정말 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한번 꽃 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키우다 보면 저 역시도 지금 몇 아이를 이렇게 염자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 저는 들인 지 작년에 들였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꽃을 보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이 염자는 지금 10년이 넘은 염자입니다. 근데 지난번부터 제가 얘 아이를 살펴봤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꽃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얘는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근데 염자포 이것도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면 하나씩 터트려줄 것도 같은데 굉장히 인내심을 키워야 됩니다. 염자꽃을 보려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미약이 있다고 하던가요? 다행맘들이 모두들 하시는 말씀 좀 기다려야 된다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분도 어쩜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멋진 분에 염자를 이렇게 심었는데 아 진짜 멋있죠? 한번 하나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멋지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것도 염자예요. 이것도 염자 이거는 그냥 큰 나무처럼 염자 나무 완전 염자 나무죠? 멋있죠? 이 아이는 보니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너무 이 아이 보는 자체로도 이 세월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오래됐나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신년이 넘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이 수영 자체 이거를 보기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중간중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아이는 꽃은 없어요. 꽃을 물고 있는 흔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것과 이렇게 키우는 것과 뭐가 다른지 또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동 사장님 전문가이신 토동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쪽에 큰 염자를 봤어요. 네. 그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죠?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꽃이 피는데 네. 한쪽에는 그 완전히 염자 나무처럼 자라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걔는 그냥 일부러 그냥 나무를 보시기 위해서 네.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준 거예요. 네요. 보통 밥이 많아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염자는 목대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그 밥은 조금 작고 네. 그렇게 해서 해놓은 것도 근사거든요. 아 진짜 멋지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역시도 염자는 키우기도 쉽고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추위만 잘 피해주면 그리고 물을 또 과하게 주지만 않는다면 아주 진짜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저는 그 염자가 뭐 행운을 주느니 뭐 돈을 부른다니 이런 거 모르고 저는 키워봤거든요. 염자는요. 네. 뜻도 좋지만 일단은 염자를 잘 키우시는 분들은 집안에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누구나 쉽게 키울 것 같은데도 좀 그렇지 않거든요. 의외로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런데 집집마다 키우는 방식도 조금씩은 틀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염자예요. 이렇게 염자 꽃을 보면 진짜 예뻐요. 완전히 별이에요. 이거요. 지금 거의 두 달 반 됐는데도 꽃이 이렇게 안 지고요. 이거 보세요. 처음에 핑크핑크하게 피고요. 이제 질려고 할 때는 이게 흰색이 연해지고 아직 근데 이렇게 봉우리 안 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계속 지켜봤잖아요. 언제 꽃이 피냐고. 그리고 추위에 약하다고 그러는데 저희 매장 3, 4도, 5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녁에는 더 기온이 떨어지는데도 애들이 잘 잘 알아주고 여기 이렇게 이파리 보시면요. 지금 이게 추워서 좀 생긴 애들이에요. 사실은 염자로 물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바짝 말려야 꽃 피는 거 아시죠? 물이 너무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꽃 안 펴요. 그러면 꽃 피기 위한 팁이 첫 번째 물을 자주 주면 박하게 줘야죠. 박하게 줘야죠. 그러니까 얘를 좀 힘들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지? 이렇게 다육이를 좀 예쁘게 키우려면 좀 박하게 키워라 하는 것도 그 아이를 예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듯이 얘도 꽃을 보려면 좀 박하게 키워야 된다. 지금 입장 이렇게 보시면 추워가지고 그렇거든요. 좀 너무 추워서 사실은 염자가 추위에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 간혁과예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따뜻한 곳 아주 따뜻한 곳 말고 조금 적당히 따뜻한 곳에다가 키우시면 입도 예쁘게 나고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그런답니다. 그러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온도차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한테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일고차가 나면 지금 이파리에 물이 드니까 아까 저쪽에 지금 알록달록 물든 애 있죠? 저기 미니 염자 작은 염자 저쪽에서 사진 찍으셨잖아요? 걔처럼 물이 들어요. 이렇게 물이 아예 안 드는 애가 아니고 이제 좀 애가 묵으면 물도 들고 예뻐진답니다. 근데 저 아까 그 큰 거 보셨잖아요? 큰 거 그걸 진짜 걔는 꽃이 없더라도 그 잎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꽃 자체가 잎이더라고요. 그렇게 키우셔도 돼요. 꽃 굳이 안 보고 이 자체가 꽃 같고 아까 또 금 염자 금 찍으셨잖아요? 걔도 물들면 그렇게 컬러가 오색이 나면서 예뻐요. 염자는 키우는 부분마다 다 틀리고 종류가 이볕 종류가 넘는데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염자들은 일반 염자 또 꽃 염자 그 다음에 미니 염자 이런 정도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일본 염자 이렇게 하시는데 염자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아 그리고 꽃 피우기 꽃을 피우려면 또 특별한 팁이 또 있을까요? 네. 이거를 꽃을 자르지 말고 그냥 키우셔야 돼요. 아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 가지치기를 하지 말고 그대로 키워야 꽃대를 잘 올려준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뭐 이걸 특별하게 손을 보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다시 대신 꽃이 안 피는 그 잎이 꽃 같은 애들은 가지치기를 해줘서 목대를 굵게 만드셔도 되는데 이 꽃 피는 염자는 굳이 가지치기를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보셔요. 그래야지 해마다 꽃대가 물어서 이렇게 이쁘답니다. 그래서 얘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도톰하잖아요. 얘는 지금 물을 안 줘서 지금 조금 목마름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꽃은 여전히 잘 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꽃 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 무슨 행음목도 그렇듯이 얘 염자 역시 꽃을 보면 그 다복하잖아요. 다복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이게 돈나무라는 속칭이 있어요. 보통 다육이과에 돈나무인 거예요. 보통 금전수나 요새 보석금전수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건 간혁과에서 돈나무고요. 다육이에서는 이 자체가 돈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팔이 하나하나가 달려있는 게 다 금은보화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개업 선물이나 이렇게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아직 많이 안 나오죠? 그렇죠. 작은 아이들 작은 사이즈는 봄에 제일 많이 나와요. 2천원짜리서부터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가격도 착하죠? 이 꽃 염자는 잘 안 나와요. 보통 일반 미니 염자나 그 다음에 그 잎이 꽃 같은 아이들 그건 나와요. 그거는 봄에 엄청 많이 나오고요. 저도 봄에는 많이 갖다 놓고 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꽃이 피는 염자는 꽃이 피는 염자를 살 때는 있을 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는 염자들 요즘에 구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참 그거 꽃을 보고 싶은데 저도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 꽃이 언제 자라서 꽃을 볼 수 있을지 그 다음 1, 2년 이렇게 키우면 된다고 되면은 괜찮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면 엄청 오래 키워도 꽃을 보기가 힘들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꽃을 빨리 보고 싶으면 이렇게 꽃대가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놓으면 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꽃 있는 아이들 갖고 갔는데 올해는 꽃이 폈는데 그다음에는 꽃이 안 핀다고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애들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올해 데리고 있고 왔는데 꽃 피는 염자를 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가지치기 해주지 말고 그냥 보시고 조금 지물 지물해서 이게 얘가 이제 꽃이 다 지면 이거 쏙 빼면 돼요. 쏙 뜯어내고 여기만 쳐주는 거예요. 이 자체를 목대를 치거나 얘들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얘만 여기 있죠. 얘만 이게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지물 지물해요. 여기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꽃대만 이거 해줘라. 일반 야생화도 보면 꽃이 피고 나면 그렇게 잘라주시네. 꽃줄기만 여기 꽃줄기만 이렇게 잘라내라. 그랬는데도 안 핀다 그러면 집에 갖고 가셔서 얘는 화분을 작게 쓰셔야 돼요. 크기 안 크지 않죠? 화분이 커서 흙이 많으면 아이들이 꽃 안 펴요. 조금 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그것도 박하게 키우는 방법 화분군요. 화분에 흙이 많지 않을 경우에 박하면 꽃이 잘 피신다는 거죠. 아... 그럼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쓰는 화분하고 지금 바꿔놓고 만약에 봄에 분갈이를 하시잖아요. 그럼 분갈이를 하면 화분을 좀 작게 쓰시면 애들이 박해서 꽃이 진짜 잘 피어요. 아...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팁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거의 다 뭐 다... 염자는 거의 웬만하면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요. 꽃염자들도 옛날에는 되게 귀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좀 가끔 나와요. 이럴 때 하나씩 품으셔가지고 집에서 키우시고요. 가지치기만 잘 해주시면 가지치기라는 게 이 잎의 가지치기가 아니고요. 꽃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꽃 피고 나면... 그럼 지금 2월 말 요거 지금 제가 이 두 달 반 정도 꽃이 폈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질 거예요. 그러면 2월 말쯤에 그때 흠뻑 영양제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분갈이를 하셔도 좋죠. 아... 아... 그럼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영양제를 주는... 줘도 되고 네. 분갈이 하기 전에 몸살을 하지 말라고 미리 주셔도 돼요. 아이를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제 튼튼함에 면역력이 생겨서 그렇죠. 적응을 잘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입장 바짝 말린 애들 분갈이를 하고 물 주는 것보다 먼저 입장에 살밥을 올린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게 훨씬 아이들이 몸살을 덜 해요. 아...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아... 그러면 그 얘기는 모든 다육이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다육이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우리 님들 오늘 잘 들으셨죠? 아... 다 누구나가 정말 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염자꽃은 특히 더 보고 싶어 하고 꽃이 예쁘잖아요. 진짜 꽃 속에 꽃이 하나의 별들이에요. 완전 별들의 잔치 그런 기분인데요. 이렇게 행운과 돈을 불러들인다는 이 염자 한번 품어보세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모든 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진짜 똥들하고 맞는 대법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염자 한번 이렇게 품어보세요. 너무 예쁜 염자. 오늘 우리 토동 사장님한테 염자 꽃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이는 염자 금이에요. 정말 금 색깔이 납니다. 그죠? 염자 금이랑 미니 염자 이런 아이들은 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토동 사장님을 통해서 염자 꽃 피울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키우시면서 꼭 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염자를 안 키우고 계신 님들은 올해는 꼭 염자를 들이셔서 염자와 함께 행운과 재물이 돈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님들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